1, 2, 4, 5, 5, 4, 5, 5, 5, 4, 5, 5, 5, 6, 5. 당연한 얘기죠. X, N등은 Y, Z 아닐은 N. 아, 우리가 결론적으로 N이 2까지 합작이 된다는 얘기거든요? 증명, 괜찮은 거. 578, 80에 보여주세요. Fx가 S 플러스, 루트 1 플러스 X에 오면 돈이 10중에 돼야죠. 와 이거야. 뭐에 10등이 있네. 이 뭐가 진짜 pourquoi죠? 그럼 당연히 합성한수로 내가 리본을 해야되겠네 그럼 F'는 일단은 어떻게 하고? 커다란게 리본하는거죠? 10 10 옳지 그 다음에? 안의꺼 안의꺼 9 9 9 그 다음 이 알맹이 또 리본해야되는거잖아 항의 2개기 때문에 괄호를 치고 1 1나하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x 제곱에 몇 승이라는데? 2분의 1 이 상태잖아요 이거 미분할 수 있지요 뭐야? 2분의 1 옳지 2분의 1에다가? 그대로 그대로 옳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라면은 뭐야?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거죠? 근데 아직 끝났어? 안 끝났어? 안 끝났어 또 한 번 내는거잖아 그건 뭐야? 2 2 2 이거 이해가요? 엄청나죠? 자 이때 F'1은 A이고 F'1은 B이다 F'1 너무 그만했죠? 1 너무 그만 10 곱하기 얘는 더하면 몇이야? 1 플러스 루트 2에 9승 그냥 씁시다 어디가 어떻게 되겠지 곱해보면 자 1에 집어넣으면 뭐에요? 1 2분의 1 이거 몇이야? 2 2잖아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뭐거게? 2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뭐거게? 1 더하기 자 10 곱하기 얘는 뭐가 되는거야?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똑같네?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의 고수 이렇게 되는거다 맞죠? 잘 듣고 있지 너희? 자 그 다음에 뭐야? 1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똑같네 얘랑 2분의 1에 루트 2분의 1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맞죠? 자 2개를 곱해야되요 내가 일단 2개를 곱해보자 곱하면은 AB가 될건데 일단 10이 그대로 곱해지니까 100두개 줘 돼 네 듣고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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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숭구숭이니까 알팽기를 먼저 곱할 수 있죠 맞아 내 발 틀었다 네 그럼 이거 2개는 뭐야 뭐야 뭔 차 합차 그럼 이거제곱 땡이 이거라 할 수 있겠네 왜 써야되나 안 쏴되죠 네 합차죠 몇이야? 1 1의 무슨 역이야 1인 1 맞죠? 자 그 다음에 베드 해보자 얘로 지금 뭔 차이가 합차? 합차 합차야 얘 루트 2분의 1이고 뒤에꺼는 1-2분의 1이잖아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럼 뭐야 합차하면 뭐해요? 1-2분의 1이지 그건 뭔데? 2-2 뭐가 이렇게 마이너스 아니네 2분의 1 할 수 있겠죠? 네 이차하게 나와서 나중에 해결될거니까 놔둬라 자 갑시다 2-3 3-4 3-4 5-4